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도우먼 김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두 번째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앉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욕기 22장 28절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제 삶에 적용을 했는지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가정 중에 받았던 말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10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고난은 유익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0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가장 힘든 시절 가장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마음이 힘들었던 그때 이제 호주를 가게 되었고 호주에서 제 파트너는 아니지만 형제라인 성교사님들 제가 이제 브리즈번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브리즈번 안내하시는 분이 성교사님이셨어요 형제라인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교제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되게 저분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디에라도 좀 말씀을 붙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마 처음 새벽기도 나간 날인가 그럴까요 저희 동네 원래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그날 새벽기도 말씀이 10편 119편 71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목사님이 딱 말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너한테 유익이 되는 상황이라는 내가 그렇게 따라 너한테 이런 상황을 준 거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니?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은혜가 많이 되면서 또 힘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10편 119편 71절은 따로 암송한 게 아닌데도 그날 이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힘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10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쨌든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를 나쁘게 하시려고 힘든 상황에 던지는 거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이유는 전부 다 저를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10편 119편 7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코 삶이 평탄한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힘든 과정이 있을 때 더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강하게 더 긴밀하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를 계기로 호주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제가 새벽 여배도 다니고 통독도 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제 공동체가 생기고 이런 시간이 지금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 동안 정말 많은 마음의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힘들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 힘드시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 10편 119편 7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인지 결코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담대하게 극복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많은 힘과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말씀들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갔는지 다음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더욱더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진짜 성경 읽는 게 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인스타부터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묵상한 거나 아니면 말씀들을 올려요 통독한 것 중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올리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도 힘드실 때마다 제 인스타 들어오셔서 말씀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김은혜 K-I-M-E-U-N-H-Y-E-6-6-6-8-9 이게 제 인스타 말씀 계정이에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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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